도시민 농촌유치활동 전담기구인 귀농귀촌정보센터가 의성에도 설치돼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. 센터장과 사무장, 상담요원과 운영위원 등 민간 주도의 8명으로 구성돼 귀농 희망자와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, 운영, 개발, 홍보 활동을 하게 되고 의성군청 귀농귀촌계도 그대로 유지해 행정지원 역할을 합니다. 귀농귀촌정보센터는 전국에 36곳이 있으며 도내에서는 상주와 예천 등 5곳이 운영 중입니다. 의성에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780가구 1454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.